진짜 천재야. 연기 짱이시고. 아유 연기야 뭐. 탄탄한 내공을. 반가워요 박혜선 씨.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. 참. 슬랩스틱 같은 코미디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연기. 이 작품을 어떻게. 작품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. 작품 얘기 작품 얘기 작품. 작품으로 연기 한번 해볼까. 얌 맨누라. 아 선생님. 제대로 해. 야 진짜 반가운 얼굴. 거의 이혼하자. 그 여자 때문이야? 너무 웃겨 죽겠어 나는.